잠깐 감사 제목들 쭉 올려놓은 것들을 봤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아이디는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성품은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소 3장의 11, 16절 은혜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도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소는 우리에게 올해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한 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했는데 두 개의 경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서 달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내 안에서의 경주는 지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요 이 안에서 발견한 것마다 보너스가 되면서 안에서 이렇게 쌓여가는 달릴수록 그 중심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힘이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뛰는데 뛸수록 내 안에 힘이 쌓인다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은혜받아가는 과정은 갈수록 힘이 쌓이는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큐티하다가 지쳤어요 잘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아마 페이크일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받은 증거가 많고 내 안에서 점점 내 내면이 커지면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영향력의 원 그렇죠? 내 안이 이렇게 커지면 밖에 환경의 변수가 점점 줄어드는 왜냐하면 내면의 크기와 환경의 변수의 합은 같아요 그 사람의 영향력에 있어서 내 인생의 영향력에서 내면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환경의 주는 변수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무슨 날씨 따라 계절 따라 무슨 경제적인 동향에 따라 내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의 경주는 우리의 내적인 경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이 내적인 자산이 쌓여가면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갈수록 더 빛나고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지는 그게 우리 하나의 경주이고요 또 하나의 경주는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경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승리를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의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목적하는 것은 똑같아요 주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빌립버섯 3장 12, 16절 사이의 말씀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perfect라는 말입니다 온전한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편 119편 9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10편 기자는 완벽한 것을 찾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완벽한 것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뭐를 찾을까요? 평생 동안 다이아몬드를 깎고 또 가공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나 가장 완전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아마 그것은 실패할 겁니다 색상과 선명도와 커트와 캐럿트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을 찾기라는 것은 어려운 걸 거예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커피 좋아하는 민족이 거의 된 것 같아요 더 좋은 커피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집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고 식은 커피도 잘 마시고 싱거운 커피도 마시고 설탕 덩어리 맥심도 잘 마십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그냥 소박하지만 가능하면 쓴맛은 나지 않고 로스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괜찮은 원산지의 원두를 잘 갈아서 그리고 최선을 다한 드립으로 먹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굉장히 소박한 기호인데요 그러나 완벽한 커피는 없습니다 우리 이충만 목사님은 거의 바리스타인데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짬짬짬짬 커피 마세요 바리스타의 운명은 그런 거예요 커피도 이렇게 짬짬짬짬짬 저는 그냥 꿀꼭 마시는데 짬짬짬짬 맛을 보는데 항상 보면 음이건 괜찮긴 한데요 향이 어떤 향이 좀 있고 어떤 향이 좀 듣고 그렇게 어쨌든요. 완벽한 커피라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요리 비평가가 음식을 맛을 보는데 완벽한 요리를 맛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꿈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작곡가가 완벽한 곡을 음악 세계의 그 완전함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점점 시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완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것일까? 12절과 15절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한번 비춰주시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가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approximation, unnearung이죠. 근사적 접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ear for communion. 영어성계에 보니까 all of us who are matur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자들, 완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완전히 아직 이루지 않았고, 근사적인 접근을 가까이 표대를 향해 나아갈 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순은 뭘까요? 오늘 이 퍼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온전함이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쨌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합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 때 저희 부친이 40살에 예수님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시인이 얘기하듯이 날카로운 키스처럼 그리고 벼락처럼 그리고 하늘의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체험들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기대와 소원을 압도해버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일생을 바꿔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점점 늙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된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또 따로 있어?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인가 전했어요. 그냥 족보를 읊는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내가 그때 야곱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이삭을 만났고 또 그 아들 야곱을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쨌길래요?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568명이 모인 곳에 오늘 주님이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특세할 때 2주 동안 휴가 가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Omnipresence, Omnipotence, Omnitions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Omnipotence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10편 1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성품을 가지셨다. 이 말에 여러분 감동받아요? 아니죠. 그게 어쨌길래요? 그래서요. 그럴수록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제나 하지 못한 재투성인 신데렐라와 같이 우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상관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왜 온전한 성품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온전한 성품을 가지셨냐면 자기 혼자, 독야청청 혼자 거룩하기 시기 위해서 온전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허물로 온전하지 못한 장애와 결손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변함없이 너에게 임재하고 너의 곁에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온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제가 우리 어머니는 전능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뭐를 잘못 먹었든지 어쨌든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배가 아프고 복통이 났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고 토하고 그런데도 아픈 게 멋지 않아서 혼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들체 없고 병원으로 갔는데 제일 가까운 병원이 우리 집 뒤에 박외과라고 있었어요. 외과예요 외과. 써저리로 갔다고요. 배가 아픈데 외과라고 갔어요. 그래도 그분이 그때 서울의대 나오신 분이고 제 어머니하고 친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데 혼절을 하니까 저를 업고 외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눈을 떴는데 그리고 또 혼절해버렸어요. 그분이 뭔가 적절하지 않은 주사를 넣은 것 같아요. 외과에 가서 배 아픈 거를 배 아프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피부과나 역과는 가지 마세요. 의사들이 다 잘해. 피부과라도. 제가 유학하다가 언급실에 갔는데요. 언급실에 가면 주말에 아팠으니까 언급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내과의사가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제가 아는 피부과의사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피부과 의사인데 항상 가면 진료실이 많거든요. 제가 피부과도 갔고 원만 병원을 가는데 가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분이 대학 교수고 피부과인데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몇 번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래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손님이 많아서 나는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럼 문을 갑자기 열고 의사가 탁 들어왔어 당신은 잊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I think I'm not. 그리고 기다리라고 해서 또 가요. 진료를 하러 오면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진찰을 하고 계속 녹음기에 자기 진단을 그렇게 담아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멋있는 말로 끝납니다. And the absolute and the. 그리고 녹음기를 탁 끕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능금실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실망한 표정으로 피부과 의사 그랬더니 저보고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으면 어떨 뻔 알았느냐고 피부과 의사가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오케이. 산부인과는 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온전함을 가지셨다.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제 어머니가 전능하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그래서 외과의사 선생님이 소아과의사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제가 잠깐 또 혼전했다가 정신이 드니까 전화를 잠깐 하는 것 같더니 또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소아과의사가 전규경 소아과라는 거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생각하기도 그런데 한 오십 몇 년 지난 거죠. 그런데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주사를 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포도당에다가 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애가 자꾸 까무러친다고 그러니까 바로 데려오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또 업고 갔어요. 앰뷸런스 있어요? 없지. 앰뷸런스 없죠. 앰뷸런스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서 글쎄 뭐 1km까지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한 1km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엄청 멀었어요. 요즘 생각하면 너무 가까운 거리인데 그때는 너무 먼 거리죠. 그래가지고 사거리를 한 3개 정도 지나는 그걸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또 뛰어간 거죠. 또 뛰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전능해요. 왜냐하면 제 곁에 있고요. 그리고 저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역과 의사보다도. 그래서 그 전규경 소학과는 전소학과라고 우리가 불렀거든요. 가서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까 침대에서 제가 링거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아, 머려 주사를 좀 안 맞는 걸 놔서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약간 뻐기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의사보다 낫다. 의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요즘 힘들다고 하는 성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하는지 그것을 안다면 당신이 그렇게 외롭게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소리 없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어두운 곳으로 점점 잊혀져 갈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이 빛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이 그냥 놔둬어. 나 버림받은 듯이 살 거야. 나는 그냥 골방에 방콕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거야. 인어공주 거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같이 찬양 한번 하실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성악한 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퍼펙트 월드 퍼펙트 월드 발음 제대로 합시다. 퍼펙트 월드 1516년에 토마스 모어 경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습니다. 유토피아 이것은 언어의 유희예요.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곳 어디에도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의미로 뒤집으면 완전한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완전한 세상이란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이란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마치 암세포에 완전히 지배당한 환자와 같았습니다. 암세포가 림프저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이되어 가가지고 완전히 퍼져버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처입은 영혼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모난 인생으로 사는 게 사실은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온전한 구원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그분이 나를 함께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 Fear for common은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릴 자격과 목적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나 아직 이루었다 함이 아니에요. 1993년에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가 있었어요. Perfect World 클린티 스튜드가 연출하고 제작하고 같이 출연도 했어요. 케빈 코스트나하고 같이 호화 캐스팅이니까 좋은 영화 같지만 흥행에는 간신히 본전 찾았어요. 일종의 로드 무비인데 내용은 뭐냐면 제목은 Perfect World이지만 어떤 어린 소년이 사이비 종교의 여화 증인에 빠진 호러머니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에게 그러나 그 사이비 종교 때문에 학대받는 어린 소년 필립이라는 백인 소년이죠. 그런데 역시 결손 가정 출신으로 감옥에 있다가 탈옥한 탈옥수 헤인스라는 그게 케빈 코스트너죠. 탈옥해가지고 있다가 우여곡절에 이 어린 소년 필립을 인질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도피여행을 어린 소년 필립은 이 엄마의 학대로부터 도피하고 이 탈옥수는 감옥에서 도피해서 둘이가 이제 여행하면서 겪는 로드 무비입니다. 그러면서 그 서로 결손이 있는 역기능에서 자란 그 두 사람이 여행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사랑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서로에게 느껴간다는 힐링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손투성이인 결함투성이인 그들에게도 그러나 사실은 완전한 세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뚤어져 있을수록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금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거 못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완전한 사랑을 받으려면 내게 아무런 흠도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흠이 있거나 결손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래서 사랑이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벅차게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라기보라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행복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해질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언제나 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외롭고 힘들다는 것은 사랑이 흘러오기에 적절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에 언제나 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흥 난 그런 말 좋아하지 않아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좋아하지 않아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그럴만하지 않거든 나는 그걸 받아들일만 하지 않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제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고 싶었다는 거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몫이 달려있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심한 표현이죠. 옆에 분에게 눈을 깔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래. 믿을 수 있어?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본다면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도록 나를 받아들이면 나의 부끄럽고 낮은 마음과 생각은 다른 빛깔이 되고 다른 이야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 깨어진 질그릇의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은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 퍼펙트 월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하심을 잊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입니다. 보고만 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틈만 나면 제가 얘기했죠. 피해의식 많고 자기 비하 많다고요. 아직도 자꾸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제자훈련 먹회사 선생님이 나왔는데 몇 분이 높아심을 얘기했어요. 그건 어김없이 저의 피해의식을 건드렸어요. 가가지고 또 제자훈련 이런 이름으로 한국에서 글쎄요. 어떤 반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외에서 바로 그 다음 무슨 말을 하거든요. 안되면 말죠.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걸 느꼈어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안되면 말죠. 제가 무슨 바라는 게 있어서 이걸 할까요? 이래 살다 죽죠. 마지막 얘기는 제 입 안에서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피해의식이에요. 이게 무슨 피해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 비하와 자기를 낮추는 생각과 이야기들이 늘 내 마음속에 잠재처럼 남아있는 그런 인생. 그런 혐오스러운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뜨러가는 그녀 자신이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녀 자신이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절대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퍼펙트 월드란 없어요. 깨어진 질그릇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날 그녀는 언제나 신분을 만났습니다. 언제나 인격을 만나고 그분이 그녀에게 네가 목이 마르구나 그녀에게 집중하고 그녀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적절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그녀는 세상의 구주를 온 세상의 구주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깨어진 모습이 나를 너는 사랑받기에 적절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주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전쟁도 이기리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 그런 예전의 DNA 부끄러운 자아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피하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도록 내어놓고 내가 예수 크리스토로 옷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소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바꿔 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좋아하는지 여러분을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그 중심으로 둘러싸고 함께 춤을 추고 싶어하는지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일생에 바란 적이 없어요 아니요 나는 그러지 못해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혼자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룩함으로 나아가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너를 중심에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저희에게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받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병상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네가 혼자 이해하기 어렵지 뭐라고 해명하기 어렵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하기 어렵지 내가 이해해 주마 내가 너를 변명할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자야 그래서 너에게 모든 거라도 얘기해 줄 거야 나는 너의 변호사야 나는 너의 심리치료사야 나는 너의 동행이야 너와 함께 가는 걸 한 번도 귀찮아한 적이 없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응답 찬양하고요 우리 응답 찬양하고요 ellos này 다